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K케미칼 SK케미칼이구요 메스과랑 비중이요 메스과는 66500원에 15% 오늘 가습기 뉴스 나오고 나서 떨어지네요 가습기 뉴스랑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가습기니 머니 이런거는요 별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미 선반영도 되어있는거고 주식은 뉴스따라 움직이는게 아니에요 뉴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가는거 올라가면 올라가는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거 지금 시청자님 들고있다 보니까 SK케미칼이 오늘 좀 떨어지는거 보니까 아 오늘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 뉴스 검색해보니까 아 가습기 뉴스 나왔네 가습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지금 요 과거 차트를 보면서 여기가 좀 싸다 싶어 사셨을거라는거에요 그죠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 이유 내려갈 때 이유 전부 다 아십니까 매 순간마다 모르죠 네 그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들고있고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이 뉴스 때문인갑다 생각을 하는거지 아무 상관없는거에요 과거에 올라갔을 때도 올라갈 때 올라가는거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거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단순 흐름 속에서 얘는 지금 어 이 아래쪽으로 봤을때는 5만7천원에서부터 위쪽으로 봤을때는 7만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종목이구나 생각하면 되요 7만원까지 가니까 그냥 지가 뭐 뭐 가습기니 뭐니 하고 떨어지는거에요 7만원대 그 이상은 올라가기가 어렵다는거에요 모르죠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다는거죠 앞으로는 또 올라가면 뚫고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죠 며칠전에 팔았어야 되는건데 아니 그건 이제 지나고 나니깐 아는거고 지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모르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고점이라는 것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알수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거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거구요 재무제표 안봐도 됩니다 SK케미칼 몰라도 됩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SK케미칼 이름도 몰라도 되요 내가 무슨 정보 샀습니까 몰라요 근데 66,500원 샀어요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57,000원부터 7만원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되요 그러면 57,000원부터 7만원까지 지금 최근에 움직여지고 있는 과정에서 66,500원은 어때요 어떤 자리인거 같으세요 57,000원부터 7만원까지 움직이는데 얘는 올라가면 3,500원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가면은 거의 만원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 벌기 좋은 자리일까요 돈 벌기 좀 안좋은 자리일까요 좀 안좋은 자리인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는거죠 어떻게 해요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거에요 내가 SK케미칼이 뭐 재무가 어떻고 가습기가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가 아니라 아 내려가면 올라가는 기업이네 어디서 57,000원에서 아 올라가면 떨어지는 기업이네 7만원에서 과감하게 털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진짜로 발전이 없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과감하게 털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니까는 과감하게 털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저도 7만원에서 떨어지는거는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7만원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거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님이 만약 월요일에 상담을 했다면 제가 여기서 떨어진다는 생각 저도 못했을거 같아요 왜냐면 안 떨어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은 항상 이야기하는게 제 방송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라올 때 목표가를 정하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정하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나면 팔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거에요 만약 수익났으니까 만족하고 팔았다면은 오늘 같은 날은 좋은 날이 됐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 더 간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매도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이 종목은 5만 7천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시는게 좋구요 7만원까지 올라가면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7만원까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SK케미칼은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별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경기 침체기에 SK케미칼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는거 별로 좋지 않다라는 조언까지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